서산시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서산시는 먼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강화합니다. 또 어린이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동학대 상담과 신고 창구를 개설합니다.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,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최근 서산에서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짜리 아동 8명을 때리고 토한 음식을 먹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